공주님이구나? 공주님이 뭐야? 나랑 살래? 난 너 좋아 어? 뭔 소리야? 어떻게 시작하지? 안녕해 어머 나는 배팡팡이야 너는 왜 배가 팡팡하니? 팡팡 치는 버릇이 있어 와 이거 긴장된다 손 떨린다 말랑콩독 왕자님? 남자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이 본인한테 왕자님 공주님 이런 칭호를 붙이는 게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왕자라고 했어요 오늘은 사실 다른 닉네임이 끌려 다른 닉네임이 끌려? 오늘은 초당옥수수가 되고 싶은걸? 아니 근데 갑자기 초당옥수수가 왜 나오지 약간 정체를 예상할 수 없는 친구구나 싶었어요 그 닉네임을 정했을 때에는 제가 좀 말랑말랑한 시점이었어서 말랑콩떡이라고 지었는데 오늘은 뭔가 좀 더 단단해서 그런지 초당옥수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좋아해? 안 먹어봤어 아싸네 뭐 아싸가 맞긴 한데 넌 인싸니? 왓슨 했어? 발발한 친구 MBTI 뭐야? 대화 주제가 확확 바뀌는구나 ISTJ ISTJ? 나는 ENFP인데 ENFP? 너 FP 괜찮? 끝 재밌어 괜찮아 괜찮아 아 시원치 않은 아니야 뭐해야 땀땀? 난 땀땀에 상처받는데 저는 그게 예쁜데 땀땀은 제가 진짜 화나서 누구 비꼬고 싶을 때 써요 저는 형제 있어? 여동생 있어 나는 오빠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여자친구구나 바보까봐 공주님이구나 공주님이 뭐야? 공주님이 뭐야 공주님이 뭐야 처음에부터 제가 말렸잖아요 제가 원래 평소에는 되게 철저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리니까 제가 내용량이 과부하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니까 아 이게 수술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웃니? 아 진짜 어지럽다 너 약간 이런 캐릭터 같아 이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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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캐릭터인데? 말투가 뭔가 귀여운 수상함이 있어 수상함? 코난 같아 코난 같다고? 네가 더 수상해 내가 인정 캐릭터 중에 비장하게 여기 안개 껴 있고 저쪽에 안경 딱 끼면서 왔니? 약간 이런 캐릭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호모하면 오 왜 이렇게 빨라 기다려봐 이 이름 나오는 거 어떻게 가려요? 지워요? 어떻게 지워요? 너 문제 생겼구나 어우 혼란스럽네 됐다 너는 왜 너는 왜 헤어지지 말아요야? 헤어졌어? 아니 헤어졌어 괜찮아 남자는 많을까 아니 아니라고 아 헤어지자 말해요네 너가 찾구나 아니 있지구치 저의 메이트는 좀 놀릴만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틈을 공략하고 비집고 들어갔죠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 앱 엄청 많네 색감 보정을 색감 보정? 색감 보정 한 거 사진 보여줄 수 있니? 궁금해 사진이 끝나고 네가 아직 나와? 친구 할 마음이 나 백만 장 보내줄게 아 좀 더 지켜봐야 하는구나 궁금하게 하는 매력이 있네 오 플러틴 들어갑니다 너 칭찬 좀 귀엽게 하네 아 왜 이래 진짜 미친놨네 아 미친놨네 어머나 어머나 혼미하다 얘 혼미하다 얘 난 너 좋아 누구시지 근데? 질문 까먹었대 아 내가 왕자님인 줄 아는구나 아 좀 설렜겠네 고맙다 아주 밝은 친구구나 아닌데 사람 싫어하는 데 너는 좋아 아니 나 못하겠어 어떡해 제가 좋다고 할 때마다 상대방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확실히 무너뜨리고자 좋아한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네 평소에 저는 그런 표현을 진짜 안 하는 편이어서 근데 그래서 오히려 재밌었어요 분위기를 되게 잘 풀어주는 친구 같아서 그럼 드라마나 영화는 좋아하니? 오 이제 나에게 응? 흥미를 느꼈나 보군 좋아 좋아 너무 재밌다 얘 최애 아이 보는 중이야 오 진짜로? 나도? 말도 안 돼 그때가 제가 진짜 초절정으로 말려있을 시기였거든요 근데 최애 아이 이야기 딱 나오자마자 뭔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듯한 그런 그래 우리의 공통 주제를 찾았어 친구야 우리 이야기라 뭐 해볼까? 이런 느낌 이었는데 얼마 못 갔죠 나랑 살래? 그래서 뭔 소리야 그거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고 뭐 좋아해? 갑자기? 한식죽에 뭐 좋아해? 찌개랑 쌈밥 같은 거 나도 나는 금돼지 식당 좋아하는데 같이 가자 같이 가자고 아 할 말을 계속 까먹게 하네 이 친구 안되겠네 오 좋은 친구네 아 근데 이것 좀 아 근데 저거 사진이 사진? 사진 왜? 이쁘려고 찍은 건 아니지? 혹시 이쁘려고 찍은 건 아니지? 왜 찍은 거지? 저 사진? 너무 별론데 나름 감성이야 왜 이래 너 말만 하지 말고 보여줘 봐 야 너 포항이다 포 무시는 또 못 당하지 내가 얼마나 잘 찍는데 가볍게 별로 안 다른데 별로 안 다른데 나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난 색감이라도 있지 너 샐러드 푸석푸석해 보여 샐러드가 아니에요 그것도 오픈토스트 맛집을 찾아가지고 인별 감성으로 찍은 거거든요 잘 찍었다 해서 친구들한테도 많이 보냈던 사진인데 그게 그렇게 평가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혼자 살아? 혼자 살아서 해먹는 거 좋아하는 편 저는 요리 해먹니? 어른 파스타라고 하니? 나 집에서 내가 만들어 먹었어 우와 뭐야 우와 너무 잘 먹는데 우와 뭐야 뭐야 사진이 왔는데 너무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잘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좀 반전 매력 있다 대충 이런 거 사진 실력 너무 귀엽겠다 사진까지 또 뭐라 할 거 같아 엄청 많이 보냈네 마지막 뭐야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가스레인지에 아슬아슬하게 올라간 뚝배기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그거 뭔지 알아냈는데 한참 걸렸어요 저 그거 색종인 줄 알았어요 벤치 너무 귀여워 그 벤치 아니야 미소토야 김치찌개야 아 아 좀 재밌네 이 치고 뭐 근데 이런 대화 방식도 나쁘지 않다 재밌다 새롭다 싶었어요 나 진짜 열만 받고 뭔가 익숙한데 안 익숙해 오 아니 감사나 절고 보여달라고 너무나야 딱 하간만 어 뭐야 이건 모델이야? 되게 분위기 있게 생겼어 이게 뭐야? 4 4기 잡아봐 왜 이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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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나 너무 부끄러워 아니 문자로도 안 그러셨잖아요 선생님 저는 좀 그래서 사실 이제 셀폰코드 나온다고 했을 때부터 제가 낯을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오히려 되게 편안하게 장난도 많이 쳐주고 분위기를 풀어줘가지고 저는 되게 편하게 했던 것 같고 저는 사실 곽 튜브님일까 싶었어요 저는 사실 죄송하지만 진짜로 왜요 왜요? 약간 제가 플로팅할 때마다 엄청 이러시길래 진짜 밝다 엄청 밝고 끊임없이 주제가 나오고 끊임없이 키워드가 나오는 그런 뭔가 상상력이 풍부한 친구구나 이런 생각 저는 놀리는 걸 좋아해서 근데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놀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 근데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땀 땀은 좀 꺾어요 손잡고요? 오 네 갈까요? 손 조금 어려우시다면 시간을 좀 줘도 돼요 나중에 잡아도 되니까 오 어지러워 나 왜 이렇게 능글맞아 아 너무 안 친해 보여 이것도 상처야 어떡해 아니야 아니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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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이러고 하셨습니다 아 blade 놀아 거짓다 Marines 고마워 빨간 열도 북끈 이제 Circuit